부동산 임장 333 법칙이 있습니다. 임장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그리고 충분히 해야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섣부른 계약을 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제가 만든 333 법칙이 있어요. 그냥 무조건 반드시 이 법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. 이거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건 본인의 자유이지만 이것만은 지켜주세요. 첫 번째 현장에 3번은 가라. 어떤 지역에 임장을 왔습니다. 탑사전에 공부를 하고 왔겠죠. 세대수도 보고 매매가 전세가 갭도 확인해보고 자 그래서 어떤 아파트를 콕 집어서 임장을 왔습니다. 아파트도 구경하고 집도 한 2개 3개 봤어요. 자 이러고 집에 와서 떨리고 흥분되는 마음에 가계약금을 입금합니다. 이러면 된다 안 된다? 안 된다. 왜냐? 딱 한 번 가서는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. 두 번째 가면은 생각지 못한 게 2개 더 보입니다. 세 번째 가면은 생각지 못한 게 3개 또 더 보여요. 4번 5번 아니 이곳에 한 2년 살아보면 더 잘 보이겠죠. 처음 갔을 때는 요 단지 내부만 봤는데 두 번째 갔을 때는 단지 주변도 둘러보게 됩니다. 단지 내부는 저번에 봤으니까 그러면서 마트와의 거리도 알게 되고 초등학교 정문도 가보게 되면서 학교랑 가까운 동도 파악을 하게 되고 역까지 한 번 걸어와 보면서 중간에 공원이 있구나 호수가 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됩니다. 세 번째 가게 되면 눈이 더 넓어집니다. 처음 본 그 아파트 단지에 내가 꽂혔었는데 옆에 단지가 더 좋아 보이기도 해요. 어 근데 저 밑에 있는 단지는 역사랑 더 가깝네요. 넓게 보게 되면서 더 좋은 아파트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. 애초에 그런 것을 충분히 공부하고 현장에 가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건 제 경험에서 그냥 나오는 거니까 제 말에 반드시 따라주세요. 현장에 3번은 가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. 무조건. 그게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연달아서도 상관없고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 그 다음 주 토요일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. 두 번째 세 개의 부동산에 들려라. 임장을 갔을 때는 그날 하루에 최소한 세 개의 부동산에 들리세요. 토지 투자 같이 현장을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는 하루에 한 군데 부동산만 들려도 반나절 이상이 다 지나가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하루에 세 개 부동산에 들릴 수가 있습니다.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은 메모를 보는 게 주 목적이기도 하고 제가 하는 방법대로 예시를 그대로 보여드릴게요. 내가 이 아파트 현장에 갔다. 세 개의 부동산에 들리라고 했죠. 일단 첫 번째 부동산이 뭉쳐있는 곳 이 단지 내에 네 개가 뭉쳐있네요. 아파트 상가 같아요. 코너에 있는 부동산 먼저 갑니다. 브리핑도 듣고 현장도 보고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그 반대쪽 코너 부동산도 들립니다. 두 군데 들렸죠. 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아파트에 있는 상가 부동산 두 개를 봤는데 세 개 보라고 했죠.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. 이 아파트를 주로 중개하는 이 아파트 상가 부동산은 이 아파트의 장점을 얘기할까요? 단점을 얘기할까요? 부동산 사무소는 거래 성사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장점을 극대화 시켜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. 그러면 이 아파트의 단점도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동산은 어디일까요? 그 옆에 부동산? 아니면 그 옆에 부동산? 아니죠. 이것들 모두 열심히 이 아파트 중개를 하는 부동산들이잖아요. 약간 감이 오셨죠? 마지막 한 군데 부동산은 이 단지보다 입지가 좀 떨어지는 곳 그리고 한 블럭 정도 옆에 쪽. 내가 이 아파트에 관심이 많으니까 저라면은 지하철에서 더 먼 쪽 방향으로 한 블럭 뒤쪽에 있는 여기 부동산을 들릴 것 같아요. 여기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. 그러면 부동산 사장님께서는 이쪽 아파트들 거래를 주로 하실 테니까 이쪽의 장점을 잘 설명을 해 주실 거고 그리고 기존에 내가 봤던 진짜로 내가 마음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도 해 주시는데 단점도 또 얘기해 주시겠죠? 때에 따라서는 막 악평을 퍼붓는 사장님도 계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있는 그대로 장단점을 다 얘기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. 내가 보는 단지 부동산뿐 아니라 옆 동네 단지 부동산에 들려서 내가 보고 있는 단지의 부동산도 물어봐라. 이게 포인트죠? 현장에 가서 두 개 부동산 들리고 나면 굉장히 힘이 빠집니다. 그리고 와이프가 이야기해요. 아이 집에 가자. 그런데 그거에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? 안 된다. 옆 동네 부동산 꼭 한 번 더 들리시기 바랍니다. 다음 3번 매물 3개는 보고 와라. 나는 그 이상 10개 20개 보고 올 거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런데 현장에 가잖아요? 부동산 한 군데 가서 처음 본 그 매물을 계약하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. 왜 그렇게 하죠? 지금 내가 안 사면 바로 팔리나요? 부동산이라는 게 최소한 몇 억은 가는 것이라 아무리 상승장이어도 지금 안 사면 뺏기고 막 이 정도의 긴박한 상황은 많이 일어나진 않습니다. 매물 최소한 3개는 보고 와라를 머릿속에 확실히 딱 각인시키고 현장에 임하는 거예요. 현장에서 막 설명 듣다 보면 야 이거 진짜 좋네 이러고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밀려오는 때가 있다니까요. 그런 생각 잠시 마음속에 담아두고 최소한 3개는 보세요. 이 아파트 매물 이거 하나 남았다. 그러면 다른 부동산 가서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면서 보면 되잖아요. 몇 개 동 이상으로 이루어진 단지는 아무리 못해도 3개 이상은 볼 수가 있습니다. 임장을 갔을 때 뭔가 내가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아 땅땅 무슨 땅이 알려준 333 법칙이 있지 이거는 일단 지키자 이렇게 머릿속에 333을 콕 박아놓고 임장을 가세요. 저한테 부동산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사고 나서 오싹해가지고 급하게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투자 원칙 강의를 만들었는데 그 일부를 보신 거고요. 채널 구독 후 멤버십 가입하시면 전체 강의를 채널 메인에서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. 커리큘럼은 잠시 후 말씀드릴게요. 제 소개를 하자면요. 조회수 3,180만 업로드 영상 582개인 부동산 유튜브 채널 땅땅 무슨 땅 운영자입니다. 입지 분석 부동산 도서 집 살라고와 토지 투자 시크릿 두 권의 부동산 투자서를 출간하였고요. 월급쟁이 부자들 투자 강의를 했습니다. 그 외에도 매일경제 채널, 매부리TV, 자이언트TV, 램군TV 등 여러 곳에서 부동산 관련 인터뷰와 강의를 진행했습니다. 강의는 총 5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. 강의 시청할 수 있는 멤버십은 12만원입니다. 1강은 투자하러 현장에 가기 전에 사전 정보 습득. 2강은 부동산을 살 때 꼭 따져봐야 할 것들과 거래 팁. 3강은 부동산의 매물을 등록할 때 노련하게 등록을 해서 내 것이 최우선으로 빠르게 거래되게 하기. 4강은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갭 투자 실전 강의. 5강은 아파트 현장 답사 시 꼼꼼하게 살펴봐서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채널 구독 후 멤버십 가입 제 강의 꼭 들으셔서 실패 없는 투자하세요.